안녕하세요. 문교수님. 안녕하십니까. 백석예술대학교의 댄스학과 우리 교수님 문병순 교수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팝핀현준 구독자님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. 네. 팝핀현준 유튜브 채널 알림과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우리 백석예술대학교 실험 댄스과의 또 이제 고배인 팝핀현준 교수님의 공연과 활동 많은 응원 계속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안녕하세요. 팝핀은 바로 우한짬띠언. 팝핀현준이 간다. Let's poppin. 오늘은 K-POP 안무. 진짜 옛날 안무죠. 옛날 K-POP 아이돌. 진짜 시조새 중에 또 아직은 시조새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. 이분들은 이제 그래도 티네이저 분들의 그 뭐야 그 전성기를 연. 그 H.O.T 후예들. 이 뭔 개소리야. 진짜 이름부터 신화가 됐습니다. 맞습니다. 여태까지 활동을 웅성하게 하고 있는 K-POP 우리 조상님들. 신화의 뭐죠? 해결사라는 곡입니다. 그렇습니다. 해결을 얼마나 잘하냐면 안무가 일단 해결됐어요. 그렇죠. 싸비 안무 오늘 배워볼 텐데 이 당시 90년도 K-POP 안무의 특성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? 바로 선 위주. 선 위주의 동작들. 그래서 이때부터 K-POP 안무에 뭐가 생겼냐? 바로 칼군무. 왜냐하면 재즈가 갖고 있는 선. 그리고 춤을 출 때 맞춰 출 때 나오는 단체 합. 이게 바로 돌리고 찌르고. 그리고 전체적으로 무빙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동작에서 나오는데 신화의 해결사 사비 안무가 아주 잘 표현했다고. 그래서 유잭 스윙을 기반으로 한 것 같아요. 안에 보면 로저래빗도 있고 그리고 유잭 스윙의 그런 업다운 그리고 박자를 쪼개는 방법들이 많은데 거기에 하나 더 얹혀진 게 바로 재즈의 기본인 위아래 수직이. 버티칼적인 이런 라인들.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루브적인 바운스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올드스쿨 힙합이죠? 그렇죠. 올드스쿨 힙합. 네. 자 이제 말 그만하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쳐보겠습니다. 누우랑 다이보그 쩡과 함께. 팝팝 틴 앤바르 완짱 피언. 팝틴 현중과 다이보그 쩡 인 더 하웃. K-POP 한번 보여 봅시다. 팝틴 현중과 다이보그 쩡 인 더 같이 해봐. 해당 SUN س 신화가 98년도 5월달 데뷔라고 하시는데 동기 나와 동기네요 98년도 데뷔했으니까 나도 이앙탁스루 이앙탁스 멋진 춤을 구사하는 남현주 영탁스루가 차지 밸바 마트 라이트 내 동기 친구들의 춤 그 당시 추억이 새록새록 그 당시에는 이렇게 춤추면서 완벽한 노래도 해야 되고 표정도 완벽해야 했다고 올드스쿨이라고 하는데 정말 올드스쿨은 언제 봐도 정말 뭐랄까 내역적이고 아주 파운데이션이 딴딴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다시 한번 신화 여러분의 그 멋있는 춤 크아 배워봤습니다 왜? 올드버지 신화 여러분 앞으로 승승장구 하시고요 시간 되시면 연락주세요 동기인데 다음 편에 계속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